자 TRS 훈련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안 잡을 때도 날짜는 별도 색깔을 입혀도 좋고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네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겠죠. 국적 상실했고 사증발급 권한을 수여받았고 병무청장은 법무장관에게 입급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부행위죠. 그래서 장관이 출입구관리법령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에 따라 근거해서 내부전산망에 입력하고 A에게 통문을 하지 않았어요. 처분으로 성립이 문제가 되는 거죠. A는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B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그런데 전화로 문서를 안 했네요. 과거를 들먹이면서 2006년에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돼서 사증발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았어요. 전화로 했고 문서로도 하지 않았고 정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어요. 2006년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안된다. 이 정도죠. 입급금지 결정을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처분해야 되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3조 2항 9호입니다.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는지 24조가 문제가 되고 21조 23조. 사증발급 이건 특허니까 재량이겠죠.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서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이니까 소송요건에서는 소송요건에서는 대상적격도 논의해도 돼요. 대상적격에서는 당연히 처분이죠. 사증발급 신청권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원고적격에서 외국인 사증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의 2개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앞에서 이미 받고 내용상 하자에서 재량권 불행사하고 비례. 비례를 먼저 써줘도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리마인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입급금지 결정 처분의 성립 시기 공식적 법무를 외부에 표시. 사안은 해당 X 따라서 처분 성립 X 한 곳으로 다툴 수 없다. 절차법 적용 배제 3조 이항구 해당 여부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거치기 곤란 불필요 해당 없음. 준하는 절차 없음 따라서 적용 배제 X. 위반 여부 문서주 위반 무효. 21조 사전통지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위반 여부.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은 아니고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는 이유 제시 정도 위반 물론 24조 위반으로 무효. 사안은 법규 최정형 신문은 당의 분야 탈표 봤을 때 재량이다.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의 관련성 해당. 그리고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 해당.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적격 있다. 본안. 절상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있다. 내용.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된다. 비례원칙.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대처분의 양정에 있어서 비례관계를 위반했다. 위법.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목차에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차에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대상. 처분의 성림식이.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 산에서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판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의 표시. 옆에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적어도 돼요. 다음. 절차법이 적용되는지. 3조 2항 9호. 외국인 출입급. 이게 핵심이죠. 3조 2항 9호.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은 아니고. 이유제시.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알려준 게 없죠. 입사주의랑 처분 방식. 무소주의반. 판례에 따르면 무효. 이 정도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체크돼서 일관이 될 부분만 체크합니다. 법규의 최저형신문은 당의 행정분야의 주대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그러면서 본인이 제대로 연상이 안된 부분만 꼭 본다. 모자이크식으로 보는 겁니다. 30초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입국금지 결정. 처분의 성립식이. 공식적 반보로 표시 X. 처분 X. 3조 2항 9호. 해당 없음. 절차법 24조. 문서주의반 무효. 21조 사전통지는 대상 X. 이유제시 정도위반. 사안은 기속재량. 재량해당. 사치 말급 거부. 소득요건 원구적격. 외국인. 법률상기익. 대한민국과의 실질결론. 인정. 그 다음에 내용으로 왔을 때 재량건 불행사이다. 비례원칙 관련해서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체반의 양정. 위반. 뭐 이 정도 그냥 하고 체크하세요. 1단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2단계 3단계에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3단계 자신만의 최고 답안에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